전세계 면 요리 세계관 최강자 이탈리아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스타, 라자냐 등등 면 요리라면 빠지지 않는 이탈리아에서는 지금 무더운 여름을 맞아 한국의 냉면이 대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관광객을 위해 하나 둘씩 차려줬던 한식당들이 냉면의 인기에 힘이거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등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냉면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파스타를 좋아해도 이 날씨의 뜨거운 면을 먹을 순 없다며 한국의 냉면이 훌륭한 대체제가 되고 있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냉면 열풍에 대해 이탈리아 방송국에서 냉면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폭염 속 이탈리아 사람들 냉면 먹고 더위 불리친다. 이 더운 날에 무슨 놈의 파스타? 한국 냉면이 진리. 해당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드릴게요. 무더운 여름, 이탈리아는 이제 면 요리 세계 최강자라는 타이틀이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냉면 때문인데요.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차례가 온 듯합니다. 이미 이탈리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냉면집들이 큰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냉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냉면은 한국 요리에서 밀이나 메밀로 만든 면을 차가운 육수에 말아먹거나 양념에 비벼 먹는 음식을 일컫는 것으로 차갑게 만든 모든 형태의 국수의 통칭으로도 사용됩니다. 한국은 사실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기는 별미가 바로 냉면인데요. 이북 지역의 인기 음식으로도 냉면이 있을 만큼 한국에서는 냉면은 뗄 수 없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고깃집에서 식사 메뉴로 공깃밥이나 냉면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육을 삶고 고기 다듬고 남은 뼈와 잡고기로 육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냉면이 고깃집에서 사이드 메뉴처럼만 등장하는 것은 아닌데요. 되려 냉면에 상당한 비중이 주어져 사람들이 고기가 아닌 냉면을 먹으러 고깃집을 찾곤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냉면 전문점들이 워낙 많이 생겨났는데요. 면과 육수에 많은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냉면의 육수는 다양한 벼들을 우려내어 만들어내는데요. 그 영양가를 따진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육수인 것입니다. 냉면은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 먹어도 일품인데요. 옛 시절 냉장기술이 없었을 무렵 여름에 얼음이 들어간 국물국수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여름에 제한적으로 즐겼던 것일 뿐 지금은 여름과 겨울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즐길 수 있는 별미입니다. 한국의 냉면은 사실 종류도 다양한데요. 평양냉면, 사리원 냉면, 함흥냉면, 강개냉면, 태주냉면, 평남냉면, 원산냉면, 청진냉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냉면들은 국가창원에서 조리법을 유지하고 각 냉면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공훈요리사 제도를 통해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게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정식당이 해당 냉면을 가장 맛있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외에 한국식당에서도 모두 맛있는 냉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두바이에 있는 옥류관에서 평양냉면 먹은 영국남자가 이슈였는데요. 평양냉면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움을 알려주는 방송이었습니다. 조시와 올리는 옥류관 메뉴판을 들며 진짜 북한식당에 왔다고 인증하며 영상이 시작되는데요. 실제로 북한에 온 것은 아니고 두바이 촬영을 왔다가 옥류관 체인점이 있어서 들렀다고 전합니다. 사실 냉면을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궁금한 마음에 어떤 점이 다를까 하며 평양냉면 한 젓가락을 떠보았는데요. 찬 국물 요리가 없고 찬 육수의 면이 담긴 건 아예 없다 보니 굉장히 낯선 느낌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낯선 느낌은 0.03초 정도였고 이어서 닭고기랑 소고기 오이 등등 다양하게 제공된 고면들을 잘 얹어서 한 입에 후루룩 먹어버립니다. 이처럼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 냉면. 냉면을 더욱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삶은 계란, 지단, 편육, 만두, 숯불고기, 돈가스, 육전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냉면에 고기를 싸먹는 전문 냉면집이 오픈하면서 꽤 큰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면 요리 최강국이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에서 그간 왜 냉면을 먼저 개발하지 못한 것인가에 대한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도 한국 냉면만큼의 맛을 낼 자신은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인데요. 그냥 맛이 가장 좋은 한국의 냉면집들이 이탈리아에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냉면은 즐기는 사람들에 따라 고명도 다르지만 넣는 양념장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조금 더 매콤하게 즐기길 원하는 분들은 특유의 양념장을 조금 더 곁들이면 되고요. 또는 비빔냉면을 시켜서 몇 젓가락 즐긴 후에 살얼음이 둥둥 떠있는 냉면 육수를 휘리릭 부어 섞어서 먹어주면 매콤한 물냉면으로 변신하여 우리들의 입안을 즐겁게 해줍니다.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레장의 콩나물국과 비슷한 정도의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우려낸 냉면 육수가 아미노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아르기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장 인기있는 배달 요리 중 하나가 냉면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냉면은 물냉면과 비빔냉면으로 크게 나뉘는데 사실 이 중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논쟁은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 그것과 거의 흡사한 vs 놀이입니다. 한 가지 팁이 있다면 함흥냉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면 비빔냉면을 평양냉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면 물냉면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너무 사랑받는 냉면은 한국의 라면으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탈리아는 면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을 한국에게 양보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면은 내 최애야. 어떤 날씨와 무관하게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날 먹어야 되는 게 냉면이라고. 더운 날만 땡기는 게 아니야. 냉면은 사실 1년 365일 매일 먹어도 부족한 음식이야. 추운 날엔 오히려 속을 개운하게 해주는 게 냉면이고 여름날엔 거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디저트로 즐길 수 있는 게 냉면이지. 그래 오늘 저녁도 냉면이다. 얼마 전 한국 친구가 꼭 한번 먹어보라며 나를 끌고 간 게 나의 첫 냉면집이었지. 무슨 얼음물에 면을 담고 온 모습을 보고 진짜 이상한 걸 나보고 먹어보라고 하네. 라는 생각에 그 친구랑 손절할 뻔했지만 한 젓가락 먹자마자 알았지. 아 이 친구는 날 진심으로 친구라고 생각해주는 의인이구나. 친구야 사랑한다. 우리 부모님 최애 음식이 냉면이야 여름이면 꼭 찾으셔. 이제는 여름마다 한국 여행을 계획할 만큼 사랑하게 된 일품 요리이기도 하지. 사실 냉면은 가볍게 즐기기도 하지만 그 레시피를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고급 요리이기도 하거든. 한국 여행 계획이 있다면 한국 호텔에서 냉면을 꼭 한번 먹어봐. 진짜 인생이 제법 멋진 인생인 것처럼 느껴진달까. 아무튼 한국은 언제나 최고야.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울랭과 비냉 그 모든 기쁨을 선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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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